하나님의 말씀은 주렵기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요하께서 모세에게 일러가사대 들어가서 애구방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요하 앞에 과여 가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잔이다. 다 즐기시겠습니다. 요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국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절을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네, 즐겁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내일이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얼마나 금년 연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지 정말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과 축복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아마 그것이 아니겠는가 구원과 축복 누구에게 그것을 주시는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출애급 당시에 바로가 하나님의 전하여 준 메시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자기에게 다가온 메시지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여 점점 그에게 혹독한 재앙이 밀어닥쳤는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 너무 힘들고 괴롭히니까 바로가 안내 보내주려고 너희들이 게을러가지고 광해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냐 모세와 아론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면서 집은 주지 않고 벽돌은 생산량을 그대로 바치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인생이 힘들고 괴로워서 마음이 상하게 되자 모세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질 않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런 대목이 나오죠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다라 모세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있죠 기가 다치고 마음이 다치니까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요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국왕 바루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항변하듯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모세가 요하페에 고하여 가로돼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루가 어찌 들으리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애국왕 바루가 내 말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잔인이다 다시 모세가 못하겠다고 이 일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내게는 그런 능력도 언변도 재능도 없으니 하나님 더 이상 자꾸 나한테 일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듯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13절 말씀이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국왕 바루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구원과 축복을 받는 비결 그것이 한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13절 속에 한 단어 한 글자로 인간이 구원과 축복을 받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명 발견하셨습니까 명 명은 다름 아닌 명령을 말하죠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요한범 12장 51 말씀에 예수로 듣게 해서 나는 그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괄호 넣기 해보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범 12장 5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구원을 말하죠 그런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삶의 질 바로 그것이 영생인데 영생은 곧 유리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로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로 모시고 하나님과 예수로 의지하여 사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이라고 그래서 인간이 구원과 축복을 받는 길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77장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무슨 길이라고요?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반복되는 이 후렴에 의지하고 순종하다 영어 원문 찬송가 가사에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시며 그 축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담아놓은 아주 은혜로운 시편이 한 편이 있습니다 시편 몇 편이죠?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에 보면 여와를 경의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을 말하는가?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미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미요 그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미요 여와를 의리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더다 이게 세 가지 복이 나오는데 자손의 복과 재물의 복과 평강의 복이 나옵니다 정말 그거야말로 우리가 받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자손의 복 그리고 재물의 복 그리고 평강의 복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미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미요 그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미요 여와를 의리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더다 그런 축복들을 누구에게 베푸신다고요? 여와를 경이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 그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그런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성경에서 제일 은혜받는 축복의 약속인데 이 아침에 여러분과 우리 감사절을 지나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다시금 나누고 싶은 축복의 약속이 출협기 23장 25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협기 23장 25절 말씀 출협기 23장 25절 말씀은 구약성경 118면입니다 구약성경 118면 출협기 23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출협기 23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여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재하리니 너희 하나님 여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뭘 내리신다고요?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뭘 재하신다고요? 병을 재하리라 정말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과 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래서 풍성해지고 그리고 이 세상 정말 바이러스도 많고 온갖 병균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몸에 병이 들었을지라도 내 마음에 병이 들어왔을지라도 병을 재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 너희 하나님 여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길 그것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데 어떤 말씀 어떤 명령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 명령 이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명령 따라 순종해서 약속하신 이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살기를 원하는 세 가지 명령 첫째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자 이게 구원과 축복이 임하죠 둘째로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악망하며 살아가라 악망이란 게 뭐예요? 바라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지요 내비록 땅끝에 가서 가할지라도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을 악망하며 살아가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셋째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옥이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생활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다하고 그리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그 자에게 구원과 축복이 임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아 살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Trust and obey 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우리에게 내리시는 세 가지 명령 이 아침에 첫째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둘째로 땅 끝에 있는 모든 백사가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셋째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자선들의 이리까지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 뒤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선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드는 우리 자선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이나 큰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비록 병상이 있으나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 지체들에게 그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병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영생을 누리며 행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